조금 더 교태스러운 표정 더 짓거나 교태스러운 표정 더 짓거나 그럴 때 속상하거나 그런지 없어요? 혼자 막 더 유일하게 예쁘처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게 뭐 있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? 그게 잘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한 10초 막 이렇게 있거든요 9명이 부르다보면요 그 10초를 정말 꽉 채워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글자마다 제주철이 누가? 저희들이 한 번 번을 보고 연습을 해요 아 진짜? 한 번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지가 있으면요 제 파트가 하나예요 나무나무 맞지 않는 이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달리는 걸 이거 하는데 나무나무 맞지 않는 이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달리는 걸 이렇게 하다 하다 표현을 해주는 거죠 표정도 바뀌어요 그럼? 표정은 글쎄요 네 좀 노력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누가 그런 걸 제일 잘 누군다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